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당선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패배를 승복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광주시장 후보, 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강기정 후보를 직접 연결해서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후보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입니다. 네, 아직 개표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는 본선거보다 경선이 더 어렵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선거전 자체는 좀 힘드셨는지 목이 많이 쉬셨군요. 선거전은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네, 우리 광주에서는 경선도 치열했고요. 본선은 아무래도 의미 있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선거 준비를 하고 본선거를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투표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미 있는 경쟁 구도의 부재 이런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후보 본인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의미 있는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대선 때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84%라는 전국의 최고 높은 투표율, 지지율을 보냈는데 패배하고 만 이후에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실감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문제, 아니 상실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런 두 가지 점이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게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 후보님, 이번에 지금까지 개표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 지방선거의 그 정반대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희는 매우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선되신 분들의 역할이랄지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하실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광주시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되시는 거니까 광주가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또 새로운 시장이 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실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아무래도 시민들께서는 하나는 빠른 광주의 변화, 광주의 발전을 위한 시장을 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을 혁신시키는데 민주당의 아주 구심이 호남, 광주이다 보니까 민주당을 혁신시키는데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광주의 변화와 민주당의 혁신의 과정에 역할을 통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민주당을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 기념식에 윤석열 후보와 지금 현 여권 고위 측에서 대거 내려가서 지역 통합 또는 영원한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는데 앞으로 시장이 되신다면 영원한 화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혹시 보관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아무래도 광주와 대구는 달빛 동맹도 맺어있고요. 전임 시장, 권영진 시장님과 이용섭 시장님이 달빛 동맹도 맺은 관계이고 그런 만큼 그걸 이어받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께서 당선이 된다면 홍준표 시장님과 또 제가 여러 가지 지역구도를 없애기 위한 노력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공동 노력을 잘 협의하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선거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광주시장이 되신다면 더 좋은 광주시장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강기정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